아.. 이게 야간사건? 야근사건? 야근사건? 야근 병동은 약겜이라 그랬죠? 큰일 날 뻔했어 아 이건가 봐요 카테고리에 이거밖에 안 나온다 약은 내건이면 악몽이긴 하지 호원 감사합니다 병동으로 쳐놓으면 사람은 엄청들어오겠네요 짜증나 짜증나 아 하지마 하지말라꼬 자 그러면 3시 35분에 야근사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아.. 잠깐.. 으으음 소리 너무 커 너무 크다 그쵸? 소리 줄여야겠다 쓰읍 소리 줄였다 소리 작다구요? 깸소리가 안들리다구요? 깸소리가 안나요?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로.. 이거 이거 시계소리 시계소리 안난다구요? 들려요? 지금은? 지금은? 아 들려요? 작게 작게 아 오른쪽에서만 우리 ESC 키는 뽑고 시작하세요 뭘 뽑고 시작해 참 진짜 사람이 왜그래요 왜그래요? 왜그래 김부검님? 왜그러세요? 초면에 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100으로 일단 해놓고 시작은 하는데 소리 너무 크면 말해주세요 이거 클텐데 100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왜이래 화질 왜이래 알바시간이네 그냥 그냥 집에 있어 그냥 그냥 집에 있어 움직임이 움직임 이용하기 아 화질 왜이래 진짜 이거 눈 아파서 못하겠다 그쵸? 여러분들 눈이 너무 아프다 그쵸 그쵸 물건 줍기 옵션 ESC 걷는 소리 왜이래 와아 깜짝이야 잘잤다 미루시루님 천원동 감사합니다 겁나 오버하네? 일로와봐 님이 방송하세요 님이 해봐 님이 해보라고 아 진짜 움직임 존나 기괴하네 옷을 갈아입다? 네 비디오 화면 설정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남이 움직이니까 별로 안그런거지 잠깐만 걸을 때 머리가 움직이는 효과 머리가 왜 움직이는데 카메라 효과 아 이러면 귀신을 더 현명하게 보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지금 내가 무덤을 판게 아닐까? 이렇게 블러처리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덜 무섭게 봤어야 되는거 아닐까? 아 누가 누가 내 눈에다가 뭐 좀 뿌려주면 안돼요? 잘 안보이게 근데 누가 누가 내 눈에다가 뭘 이렇게 좀 뿌려줘 눈 아프게 보였어 너무 섭게 산타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아 그냥 눈 아픈게 난거 같은데 그 화장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이 눈에 들어가면 뿌옇게 잘 안보이거든요 나 잠깐만 나 클렌징 오일 좀 눈에다가 눈에다가 넣고 올게요 잠깐만 나 잠깐만 걸을 때 머리가 움직이는 효과 아 물건 내려놓기 Q 손전등 F 뛰기가 왜 있지? 어 이상하다 뛰기가 왜 있지? 어 이상하네 찌개가 왜 있지? 아 난 이런게 너무 싫어 아 이거 도망가야되나? 아 나 이런거 진짜 너무 싫어 아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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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감도 왜이래 어 이거 마우스 아 불편하네 이거 마우스랑 같이 움직여야되는거 아니에요? 마우스 커서가 왜 보여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해요 마우스가 저희한테 왜 보이냐고요? 저도 물어볼라 그랬는데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머리 머리가 왜 움직이는데 진짜 아 아 죄송해요 저 열릴줄 몰라가지고 저 열릴줄 몰라가지고 아 아 아 네네 제가 연거 맞는데요 제가 연거 맞는데 열릴줄 몰랐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 아 왜 열리냐고 아씨 왜 열려? 아 미치겠네 아 아 время 아 손전등이 왜 필요하냐고 아 이거 열렸으면 진짜 와우 와우 더러워 어? 아.. 그 준비하자.. 뭘 먹고? 옷을 갈아입고 손전등을 찾아야 된다고? 아까 손전등을.. 뭘 먹죠? 뭐..뭐를 먹지? 해먹어봐! 뭘 해먹어봐! 이래 마크라다였네 마크라다였네 자! 그러니까 저 자라고! 오! 아!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게임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난 너무 큰 것 같아 좀 커요 저도 그런 것 같아 적당하다고? 왜 이래요 여러분? 냉장고 문 닫으라고요? 오케이 이거 실제로 3분 기다려야 돼요? 실제로 3분 기다려야 되냐고 왜 이러는 건데 어휴 네 먹을게요 전자레인지에 뭐가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옷을 갈아입었고 창문에 뭐냐고요?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옷 갈아입었고 전자레인지 무슨 막 진짜 놀리실 기운이 아직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삐삐삐님이 천원으로만 감사합니다 아 미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나 잉 지금 골목 scales 뒤돌지 말라고 서울에서 그런 말 안했어 그런 말 안했어요 아니 근데 알바가 어딘데 알려줘 모니터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보고 있어 지금 쭉가요? 쭉가요? 없어 아 왜 자꾸 뒤돌지 말래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아 뛰어 내려 그냥 파쿠를 하라고 아 미치겠네 사코님 사코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어 뭐지 유료 밴을 당하고 싶으신건가 왜 저러는거지 왜 저러는거지 왜 저러는거지 아니 여기 안 내려가져요 여러분 편의점을 못가가지고 게임을 못하겠다 아 편의점을 못가겠네 아 이거 못하겠는데 게임? 응 응 아니야 찾아 왜 아니 편의점 가는건 좀 편하게 해줘야될거 아냐 미친게임 미친게임 음 아 여기있네 젠장 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면 도내하지 말라고요 아니면 도내하지마 아니면 도내하지마 천원원 감사합니다 1000명 편의점 치용 쪼개나 아 아니 찾은게 기쁜게 아니잖아 찾은 게 기쁜 게 아니잖아 오 아슬아슬하게 지각 안 하셨군요 네? 아니요 괴근에 누군가가 방금 넘어오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서요 다리가 뒤엉킨 남자가 길거리를 걷는 걸 어떤 할머니가 목격했다지 뭐예요? 내가 뛰어내릴 걸 그랬다 내가 내가 뛰어내릴 걸 그랬어 내가 오는 길에 뛰어내릴 걸 그게 내가 됐어야 됐어 섬뜩하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요 푸하하하 웃음이 나와? 어? 웃음이 나오냐? 아 겁나 무섭다 뒤에 담배가 한 종류밖에 없어 좋은 거 아닌가요? 편의점 알바생들은 너무 좋은 건데 하하 미안해요 그래 아까 자판기 옆에 누가 있지 않았냐고요? 굴아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이녀상 아까 전부터 뒤를 따라오던 사람은 누구? 아는 사람? 진짜 짜증나 친아름님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열어 자 미안하다니까요 안대만 쳐맞자 한 대만 맞자 뭘 기다리고 있어요? 출근 카드 체크해주세요 어딨는데 제가 편의점 알바는 안 해봤는데 이 편의점은 손님이 많네 아 이거를 아 이거 무슨 뭐 커피 머신같이 생겼는데 야간 근무를 시작할 때쯤에는 몇몇 음식들이 상에 있을 거야 부탁인데 서랍에서 좀 빼주겠나? 매니저 어 그래? 야 야 왜 나가 야 왜 나가 왜 왜 왜 나가 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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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나도 나도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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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개무섭게 생겼어 쳐다봐 뭘 쳐다봐 뭘 봐 뭘 봐 서랍에서 좀 빼주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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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 나갈 것 같네 아 벌써부터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번 선반은 괜찮고 몇 가진 상한 것 같다고? 빼요 빼고 된 건가? 잠시만요 물건 줍기 내려놓기 아 오오오오 개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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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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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세요 이제 오지 마세요 오지마 뭘 먹어 봐 뭘 먹어 웃기는 소리 하지마 손님 말고 다른게 오라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죄송해요 뭔 소리야 무슨 소리가 무서워 여기다 놓으면 매니저가 아침에 가져갈거야 차 저좀 태워주세요 저좀 어디가 어디가 뭐야 선다 뭐지 뭐지 왜저래 뭐야 개무서워 뭐야 왜저래 왜왜 다시 열려 왜 다시 열리지 왜왜 다시 열리지 왜왜왜 왜저래 이거 때문에 그런걸거야 이거왜 microphone är пл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라비 당근 주스 최근에 이것만 마시게 됐지? 대박 추천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냐고 난 잡지는 잘 안 사는데 이동헌이 나오는 잡지는 꼭 산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쓰레기를 버려볼까요? 쓰레기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씨 근데 저 긴머리 여자 손님은 왜 계속 아인애님 따라다니죠? 스타코님 처음만 감사합니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상한 음식을 준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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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뭐하세요? 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난 너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불렸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에게로부터 심판의 날이 올 거다 희야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건 또 뭐야 야간 근무 한 시간에 만 사천 원 내가 이 시간에 편의점에 온 이유다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뭔가 구린 거예요 뭔가 구린 거라고 아 너무 시커메 너무 뭐 청년 한 하 하 하 하 하 하이해 eu, 내 심쾌장이야 이게 뭐야 여기를 통해서 편의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아! 잠깐만 아 잘못 본 거구나 하하하하 하하 핫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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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잘 닫자. 문을 잘 닫자. 문을 잘 닫자. 문을 잘 닫자. 문을 이건 뭐지? 포스기에서 돈 빼. 돈 빼서 튀라고. 돈 빼고 튀라고. 다 빼서 버렸어요. 나 이제 내보내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배달원이 일하는 것도 웃기죠? 최근에 심한 시간에만 여는 편의점을 위한 배달 서비스가 생겨서요. 이 물건은 이 편의점으로 직접 배달되게 되어 있는 듯하네요. 여기 수령인도 그쪽 성함이랑 일치하네요. 저요? 왜요? 저 오늘 첫날인데. 왜요? 직원님 물건인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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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에 배달원 일하는 것도 웃기죠? 아니요? 물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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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가 그냥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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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어딨어 경찰 어딨냐고 아 그거 있는데 여기 누르면 경찰 부를수 있는거 있는데 어디냐 아이네님 이세돌 펜신받으시면 안되는데 그니까 물건을 받는데 아니요? 물건을 받는데 아니요? 아 이거 받아야되나봐 아 미친 집에 가지고 간다 아니요? 미쳤어? 아 깜짝이야 이거 이어폰이 귀에 안받다 이거 환불좀 해줘라 스케치님 천원동 감사합니다 어 미친아 어 뭔소리야 으으으으으응 맛있겠다 우와 우와 오오 집으로 가지고 간다? 아니요? 진짜 짜증나 음 음아이 하아.. 이거 하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쓰읍.. 하.. 자아.. 아.. 잠깐만.. 잠깐만.. 직물 퀄리티.. 그림자 퀄리티.. 볼륨.. 트.. 트.. 닛.. 라이트.. 블룸.. 브이싱크.. 어?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아악.. 싫어.. 싫어.. 하.. 잠깐만.. A랑 D를.. 눌러서.. Amb- 잠깐만.. 왜.. 왜..어떻게 나가 이거 클릭으로도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나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냐고 됐나봐 됐다 이제 집에 갈거야 가도 돼요? 가도 돼? 가도 될까요? 저 택배 들어야 된다고요? 저 택배 안 가지고 갈건데요? 음식을 더 버리라고요? 아니 이거 끝났어요 저.. 교대 안 왔으면 못가? 그렇구나 항상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득력 있는 포스터 커 Okey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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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왜 저래 소리가 왜 저래 닫아 오호~~ 아아 어.. 미친 하랏 어하 아하 ha 아우 빚老師 빚 빚 빚 내려놔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아 천장 보지 말라고 왜 하는거에요 진짜 하지마 뭐야 이거 왜 돌아간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돌아간거야 자 아 진짜 하기싫다 나 진짜 하기싫다 이거 이게 무슨 영화에요 여러분 눈치 없어요 이거 영화 아니야 이거 영화 아니야 뭔소리에요 나 촉 좋아 촉 하나도 안좋아요 촉 하나도 안좋다고 촉 촉 방금 화장실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구요 음 구라치지 마세요 아 왜저래 없쟈나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 문이 안열려요 음 아 그렇구나 아 이거 괜히 집으로 갖고왔어 이거 이거 괜히 이거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자 얘를 여기다 넣어 잠깐만 여기다 다시 넣어 여기다 다시 넣어 아 나 이거 보기 싫어요 나 진짜로 나 이거 나 이거 보기 싫어 나 보기 싫어 나야 문 좀 열어줘 웃기지만 나가 누구야 누구게 나가 누구냐고 저 이제 슬슬 슬슬 현기증 나요 저도요 이제 끄자 이제 딴거 하자 전데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아 나도 현기증 나 나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아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아 이거 봐야지 진행이 돼요 아 미친 아 진짜 들어갈게요 아 미친 들어오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니에요? 아 미쳤냐? 다시 꺼내 아 미친 아 들어갔어 아 헤헤 헤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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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소리가 너무 크다니까 소리 너무 크다니까 소리 너무 크다고 잠깐만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소리를 지금 100이거든요 70 저희는 잘 들려요 아니 그게 아니야 너무 잘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크다고 소리를 줄이면 정말 노잼인데 어쩌라고요 제가 이걸 재밌자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새까매진 것 같아 왜 왜 더 새까매진 것 같지 아 미친 새까매 아 너무 새까매 아 이게 말이 되냐 아 장난해 아니 발길을 올리는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 아 이거 뭐 길을 또 잃어버렸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실화냐고요 아니 이거 너무 좀 에바예요 이거 아 이거 리얼 에바야 진짜 아 이거 진짜 에바야 뭐가요 뭐가요 알잖아요 뭐가 뭐가요 야 아 하나도 안 보이잖아 나 손전선을 더 좋은걸 갖고 나와야될거 아냐 어디로 가야될거 어디로 가야되냐고 어디로 가야되냐고 길을 잃어버렸잖아 어디로 가야되냐고 저게 가로등이라고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게 어 별 어 저게 반딧불이냐고 저게 가로등이라고 놓은 거야 지금 아 미친납 아 미친납 아 미친납 아 미친납 아 미친납 아 미친납 아 정신 차려 보니까 그다리에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존내쪼네 아 열려라 열려라 저기요 뭐요 문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하셨다면서요 어? 그거 쓰레기 때문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쓰레기가 앞에 있어서 쓰레기가 앞에 있어서 아 내 자종놈 센서를 확인했는데 와이어가 느슨해졌다네 네?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렇군요 TV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다 짜서 만든 거니까요 이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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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지만 출근 카드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씨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개무서워 편의점 뒤에 쥐들이 있는 걸 봤어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열어놨나 보군 이 메모장 아 이 메모장을 먼저 보는 사람이 쥐들을 없애줘야겠네 매니저 나쁜 놈 나쁜 놈 아씨 튀었다 아씨 튀었다 아앗 쥐라 쥐 쥐 오케이 쥐 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쥑쥑 잠깐만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쥑쥑쥑 아 그 아저씨 있나 없네 왜 없지 어 어 누구 온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오세요 언제 프렉시 계속 켤 수 있다고요 아 껐어요 아 할머니구나 어? 어? 문을 어?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썩 나가 썩 나가 아 나 이거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나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아 아 아 아 cctv 보면 안되냐고요? 오케이 그냥 cctv 봐 오케이 어 할머니도 있으니까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할머니가 어디 어 할머니 할머니 여기 있다 헤헤헤헤헤헤 어 쓰레기통 왜 저래 진짜 할머니도 있고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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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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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된거 같은 된거 같은데 쥐 할머니 거기 계세요? 할머니 거기 있어야 돼요? 할머니 거기 있어야 돼요? 할머니 거기 거기 차가 아싸 여기 사람 많다 할머니 거기 있어야 돼요? 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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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에? 쥐새끼 잠깐만 쥐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아 싫다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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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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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어딨지? 저긴 없을거야 마지막 어딨지? 마지막 여기있다 아 맞다 아싸 다잡았다 문 닫고 문 열고 문 닫고 안녕하세요 손님 어 어 저기요 저 급하거든요 부탁인데요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맥주 다섯 캔이랑 담배 하나 좀 갖다줘요 여기는 편의점이다 손님 직접 가져오셔야 돼요 빨리요 여기 편의점인데 아이씨 직접 좀 가지러 가세요 못 들었겠지? 어 맥주가 이거 이건가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줘야돼?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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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억지예요 일 일을 왜 이렇게 못해 후레쉬 왜 켜고 있어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똑똑똑 할머니 할머니 안에 있나본데? 미르시르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화장실 안 문 안 열리는 거 보니까 할머니 있나본데요 아 아 아 맥주 다섯 개랑 담배 하나 그니까요 와 진짜 오이없네 진짜 이걸랑 아 어 이걸로 네 감사합니다 같이 날랐으면 금방은 했겠다 참나 진짜 아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소중한 인간이었는데 할머니다 할머니 안 가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 저랑 있으시면 안 될까요? 호빵 하나만 달라고요? 할머니 귀신 아니거든요 가서 얘기해 봐요 얘기해 보라고 왜 거기 서 계세요 왜 거기 서 계세요 왜 거기 서 계세요 할머니 캔은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 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 누군데요? 목소리가 들렸는데 예? 여기는 내 딸의 집이었어 뭘 한 거야? 네? 어떻게 너가 감히 어머 어머 갑자기 제가 왜요 저 알바생이에요 아니 꼭 알바생한테만 이러더라 사람들 아 이제 말을 못 꺼내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오늘 끝난 거 아닌가요? 오늘 쥐도 봤고 CCTV도 봤는데요 CCTV도 봤어요 봤어요 CCTV 봤다고 아 이거 왜 시간이 안가 거지같은 거지같은 왜 왜 시간이 안가냐고 그래 빨리하고 빨리 끝냅시다 빨리하고 빨리 끝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미친 안녕 안녕 맨이야 안녕 안녕 맨 안녕 안녕 맨 안녕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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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요 폭면을 먹고 정체를 보여주세요 아니 시발 아니 없잖아 없잖아 왜 저러냐고 진짜 왜 저러냐고 고장 났다고 아 cc tv를 한 번 더 보라고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하하하하 따위야야야야 따위야야야 아 저게 뭐 있다고 저게 뭐 있다고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진짜 죽여버린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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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죽인다 진짜 죽여버린다 와 하하 하하 으아 하하 하하 아저씨.. 아저씨 놀랬잖아요.. 놀랬잖아요.. 그나저나 가지고 가야하는 물건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요? 여기 있다고요? 어디요? 어디요? 이거요? 뭐요? 뭐.. 예? 뭐.. 뭐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건가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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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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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나 너무.. 아 나 너무 힘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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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깜짝이야.. 하.. 어디가.. 귀신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아 그거 앞만 봐도 귀신이었다니까요 진짜.. 아가 그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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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 다.. 집에 가요? 어떻게 가지? 잠깐만요.. 저기 뭐 있다.. 응? 뭐지? 아까 뭐 노란색 떴었는데? 아닌가? 이 게임 귀신 안나오고 자동공 고치는 게임이라고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요 쥐 잡았어요 아까 다 잡았어요 뭘 나가봐 안 나갈거야 안 나갈고요 CCTV야? 또? 세큐리티 하마귀 돌아보자고요? 싫은데요? 화장실이요? 이제 밥도 안 먹어 이제 밥도 안 먹어? 이게 뭐죠? 우산? 우산 가져가 비가 와? 가지가지 하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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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하네? 뭐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고소득 고소도 하하 하핏 하핏 아 이거 진짜 봐야돼요? 이거 봐야돼요? 이거 꼭 봐야돼요? 이거 진짜 꼭 봐야돼요? 눈 떠요?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아니 근데 실눈 뜨고 봤어요 아니 실눈 뜨고 봤어 없어요 자꾸 창밖에 진짜 자꾸 창밖에 뭐가 있대 없잖아요 아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울치가 좋다 울치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울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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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은 인생이랍니다 어쩌라고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안주머니로 이걸로 따가진 천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갔어? 어디갔지? 미친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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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야! 왜 숨어있냐고! 야야옹이야 야예옹이야 찾아놓은 감사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귀신보다 무서운건 사람입니다 이제 좀 안 무서운거 같기도 하고 한번 크게 놀라니까 이제 안 무서운거 같기도 하고 놀라셨죠? 이 새끼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제 그만할게요 나도 대가리 존나 세게 때리면서 아 미안 미안 알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대가리 존나 세게 때려야 돼 이제 안할거라고 약속할게요 나도 대가리 몇번 존나 세게 때리고 이제 안할거라고 약속하면 안될까? 진짜 개빡치네 내 누군가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낸다고요? 아이돌이 존나가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놀랬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자주 쓰진 않아요 여러분 진짜 놀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누군가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낸다고요? 호러영화 주제로는 딱이네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자기를 아니라고? 뭐 그냥 장난이겠죠? 아 진짜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죽이고 싶네 별건 아닐거에요 진짜 죽이고 싶다 뭐 그냥 비디오 테이프 하나잖아요 진짜 죽이고 싶다 뭘 봐 꺼져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해치거나 하겠어요? 그냥 말을 하지마 그냥 너는 속이 터지니까 말을 하지마 어 이미 열면 속이 터지니까 말이야 그냥 말을 하지마 뭐야 뭐죠? 어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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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비와요 어? 여기 비와 몇몇 상품들이 선반에 없던데? 선반은 항상 꽉꽉 채워라 우리 회사의 법 아닌가?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부착하겠네 매니저 저 자식이? 저 자식이? 나 올 때까지 뭐 한 거야? 나 올 때까지 선반 안 채우고 여기 왜 비가 오냐? 여기 왜 비가 와요? 왜 구멍이 뚫렸나? 왜 이러지? 왜 이래? 자 물건을 채우러 갑시다 엄청 쫄고 있다가 그냥 한 번 한 번 크게 놀라니까 오히려 오히려 아닌가? 오히려 괜찮 모르겠다 아이씨 저기 구석에 뭐냐고요? 헛것이에요 구석에 뭐 안 보여요? 뭐가요? 아 구라치지 마요 구라치지마 진짜 라고 할 뻔 아 구라치지마요 진짜 나는 일본 편의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는 일본편의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는 일본 편의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재입고 했다 자 이제 나한테 시키지 마라 이제 여기도 비었네 아이씨 더 있어요? 아 왜 더 있냐고 아이씨 진짜 짜증나 아이씨 없잖아 아 있네 죄송해요 아씨 또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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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네 잠깐만 뒤로 나가요? 잠깐만 하아... 모두모두모두다 이루게해준다 깜짝깜짝 안녕하세요 이루게 해준다네 신비한 주머니로 이루게 해준다네 하늘을 마음껏 알고싶어라 좋아 드나무 일일곱장 아아아아아아 날 날 정말 좋아 도라에모 뭐지 왜 김치만두 목소리가 들리지? 스케치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손님은 이따 받을거야 왜냐면 무서우니까 잠깐만 이거 어디다 놓지? 손님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응 여기다 아이색 사람..어? 어디서 보는 얼굴인데? 우리나라 영화대외우 닮았는데?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 무서워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셔주세요 저 무서우니까요 여기도 같이 들어가면 안될까요? 없는데? 어.. 없는데요? 도시락? 아 끝난거에요? 끝났어요? 헤헤 쓰읍 맞아 마동석씨 아니고 다른 분이 얘기한거에요 전 하마다라고 합니다 아 김인곤씨 아니래요 하마다씨래요 여러분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의 음식이 상하지 않기를 애원하셔서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질색이지만 돈은 짜지 않으니까요 신경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전 후다닥 밝게 설치된 친구들을 조금 고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랑 아침까지 계속 있어요 저랑 밤을 지세요 하마다씨 하마다씨 가지마세요 가지마 가지마세요 가지마 이거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다 된거야? 이거 진짜 끝난거에요? 끝난거에요? 잠깐만 쫓아가 봐야되나? 쫓아가볼까? 하마다씨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CCTV로 고치는 거 보자고요? 하마다씨 안녕하세요 저 어제 어제 여기 쥐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쥐도 6마리나 잡았어요 그리고 막 어제 어제 자동문이 있잖아요 막 열렸다 잘 쳤다 난리가 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귀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재민이었던거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아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아까는 아까는 이거 어 물건 채우는데 문이 닫힌거에요 아 진짜 치겄네 아하 사귀신님 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문이 닫힌거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무서웠는데 어 다른쪽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진짜 여기 편의점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벌써 다 고치셨어요? 아니 더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더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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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더 있어요 아저씨 저랑 더 있어요 시끄러워서 간다고? 아니야 가지마 잠깐만 아저씨 클릭도 안돼 클릭도 안돼 바닥에 뭐 떨궜다고요? 어디? 어디 어 진짜 뭐야 아저씨 이거 떨궜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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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무기라고요? 어 괜찮아지고 나 좀 덜 무서울지고 아 근데 아저씨 줘야 될 것 같아 아저씨 아저씨 어? 클릭이 안되는데? 아저씨 어? 가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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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나 안 아저씨 나가 안 안 나가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나도 나도 태워주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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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하얗고 검은 옷을 입고 계세요 손님 놀랬잖아요 놀랬잖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왜요? 저기요 네 여기서 아 나 저만 일하냐구요 네 믿을 수가 없군 세상에 어떤 매니저가 소녀 혼자 야간을 맞게 할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죠 고객님 저랑 같이 여기 계실래요 제가 제가 시급 반팅해드릴게요 네 네 아니 네 네 최소한 이 부적을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래도 혐의 있겠죠 주셨는데 주셨잖아 저런거 함부로 받으면 안된다구요 아니야 좋은사람이에요 못봤어요 얼굴을 보면 딱 아예 안다구요 좋은사람이라니까 좌표 찍는거라구요 어이없네 진짜 잠깐만 cctv가 잠깐만 cctv가 왜이렇게 밝고 깨끗하죠 cctv가 왜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해 더 무서워 더 무섭다고 왜 여기만 깨끗해 잠깐만 뭐야 뭐죠 저거 뭐야 저기로 방금 뭐 사라졌어요 뭐가 뭐가 질질 끌려갔어 줌 땡기라구요 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오른쪽 마우스키가 줌이라구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이게 끝이 나 하 다행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보자구요 미쳤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여러분 미쳤냐구요 여러분 미쳤냐구요 하하하하하하 하하 사건이라구요 님들 무슨 코난이세요? 김전일이시냐구요 하하하하하하 그럼 그럼 혼자 가세요 저는 김전일 아니니까 전 아인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진짜 에바야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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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냐고 왜 저러냐고 미친놈아 미친놈아 비대 성능 돌았다 와 비대 성능 너무 좋다 손님이 물을 안 내렸을까봐 손님이 물을 안 내렸을까봐 물을 내려주네 정답은 어디에 있어? 참나? 없네요 뭐가? 뭐가 없어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okay 아 아 지랄 하지마 지랄하지마 죽어!!! 죽어!!!! 죽어!!!! そ 하고 와서 미친 !! 안 열 successor 됐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나 뺀찌 들었다 나 뺀찌 들었다고 깝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 깝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이거 뺀찌 아니야? 이거 뺀찌 아니에요? 아 렌치야? 미친 나 아무것도 못 봤어 뭐지? 나 나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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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 좋아! 디내문 회의 꿈 타 있어 으ääää... 예! 호호- 호! 호호! 째따 Dah Dah Dahah! 제가 렌치 들고 깜쳐서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요 부적을 주워? 부적을 주워? 추워? 부적을 주워? 문에다가 붙이자고요? 어디 문이요? 어디 문 어디 카운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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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미친 이맛바개 이맛바개 좋은데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출입문에 안 붙어지잖아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고양분에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 주스될거야 나는 케첩될거야 나는 춤을 출거야 또 토마토 토마 물메 고마토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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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주스될거야 나는야 나 다 잘 거야 나는 날 춤을 춘 거야 모짱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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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날 춤을 춘 거야 모짱이 토마토 토마토 해치웠나? 이 bbb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저거 가져와 안주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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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будут ㄱㄱㄱㄱㄱㄱㄱㄱTh ㄱㄱㄱㄱㄱ SU wanna 이야아~~ 캐릭터가 왜 이렇게 호달달거리냐구요? 그거 현실 만영 렌치로 CCTV를 고치러 가야 된다고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그런건가? 아 진짜 여러분들 없었으면 어떻게 했지? 저희가 없었으면 안 하셨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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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여러분들 때문이었어 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게 다.. 다 너희들 때문이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난이에요? 안 고쳐져요 근데 이거 안.. 이거 고치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지? 부족도 붙였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내려놓고 얘를.. 이것도 안 치워지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지? 열쇠 밖에 있던데? 무슨 열쇠요? 뭔 열쇠? 무슨 열쇠? 아 진짜.. 폴리스라인 무너진거 구경할래요? 하하하하하하 말도 안된 소리를 하시네 열쇠.. 열쇠가 무슨 소리에요? 제발.. 말.. 말을 좀 해보세요 열쇠? 열쇠가 있었다고요? 아.. 아.. 뭔 열쇠야.. 진짜.. 아.. 아.. 진짜.. 너 여기있어 여기있어? 알았지? 여기.. 여기있어? 응? 열쇠가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온거? 제가 갖고 온거 제가 갖고 온거 하.. 시력이.. 큰거 온다 하지마 큰거 온다 하지마 작은거 온다 작은거면 좀 괜찮을지도? 아니야 작은것도 오지마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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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이 아니죠? 시력이 아니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파랑 빛이요? 이런게 에어컨 빛 아니에요? 어? 진짜?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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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치를 갖고 기참해 진짜 근데 열쇠로 뭘 열어요 열쇠로 뭐를 열죠 아 하지말라고 큰거 온다고 하지말라고 뭐가 큰게 온다는거야 자꾸 뒤에 집을 열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소리 하지마 왜 왜 뭘 집을 열어 아 이거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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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배가 아파 왜 상처 큰거 온다 그래 어 나도 배가 여러분 그 도네이션 제가 집중하느라고 잘 못 봐서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 아무튼 공포게임 활동하는 도네가 묻힐 수 있다는거 5시네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그거 끝나겠죠? 이거 하면 끝나겠지? 이거 미친 뭐야? 이게 다곤이라고요? 베리쇼님 문은 왜 다쳤 문이 왜 다쳤 짠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얘 왜 움직이는거 같지? 얘 움직이는거 같지? 이건 꿈이야 이거 몇째 밤까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돼? 천장? 천장 오케 천장 천장 봤어요 마지막 밤 나 도라에몽 노래 부르면 할 수 있어 봐 그냥 다 봐 별거 아니네 진짜 아 별거 아니네 진짜 아 악몽이었네 다 꿈이었겠지 그럼 다 꿈이지 다 꿈이야 다 꿈이지롱 그럼 그럼 다 꿈이지 다 꿈이지 다 꿈이 악몽님이 노래를 가끔 부르라고 했지만 이거는 노래로 안 쳐 주시겠지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신되어 신난다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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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어 노숙자 아저씨 없고 자, 이케다쿤! 오잉?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케다쿤! 도시데? 이케다쿤! 도고니 이르노? 도고니 이르노? 도놈 eure봇에서 도놈 eure봇에서 도놈 eure봇에서 도놈 eure봇에서 도놈 저의 메인사람이 도놈ає와 저기 문을 왜 열고 갔을까? 우와! 까꿍! 어 뭐야? 왜 왜? 까꿍 아니네? 잠깐만 잠깐만 출근카드도 없어 집에 가 그냥! 집에 가! 여기 왜 있어? 중국 카드도 없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라고! 라면 사러 온 거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라면 사러 온 거라고! 오이 아이보! 라면 구니 고세! 아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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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를 가봐야 돼! 에? 타바코 이건 타바코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건 타바코입니다. 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통하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다 왔어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냐고! 아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냐고! 아 이거 문도 안 열려. 코빵이나 먹자고요? 좋은 생각이야. 나는 가타카나랑 한자는 못 읽는다네. 니꾸만! 아 이게 니꾸! 아 고기! 고기 욕자라서 니꾸! 니꾸만! 피! 피자! 아 피자! 피자만! 앙빵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이것도 읽어봐요! 이것도 읽어줘! 아 왜 여기 있는 거 다 읽을 때까지? 밖에 안 나갈 거야! 밖에 안 나갈 거라고! 아! 뭐야 왜 다 티비야! 아 그래요? 이거 카뿌라멘이야? 카뿌라멘. 카뿌라멘.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거는? 이거죠? 이거죠? 카 mercy 카츠동! 카츠동! 야! 카츠동! 함박? 미트소스? 아 그렇구나. 이제 또 먹었나? TV 을 켠다? 아니요 미쳤어요? 정말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 미쳤어요? 티비를 켠다라고 읽어요 한글은 저도 알아요 한글 나도 안다고 켜보자고 밝고 좋은데? 밝고 좋은데? 좋은데? 방금... 방금 뭐죠? 방금... 잠깐만...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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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etriment 왜 왜 그냥 거기 가서 퀵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죽여! 날 죽여! 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빨리 죽이고 빨리 죽이고 게임을 끝내고싶어 빨리 죽여 빨리 죽이라고 죽여 죽여 죽이는 죽여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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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바로 한 번에 죽여줘 알았지? 알았지? 아프지 않게 한 번에 죽여줘 알았죠? 아 죽여! 아휴 날 죽여줘 나 진짜 진짜 미친 뭐야? 뭐야? 죽여주세요 죽여 니가 켄니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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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니니 니가 니가 아아 니가 켄니야 니가 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보기 좋네요 앞으로 공포개인만 계속하셔도 될 듯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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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줘 죽여줘 한 번에 한 번에 오케이 조준하시고 조준하시고 빵 한 번에 대가를 깨주세요 한 번에 고통없이 그냥 죽여 그냥 죽여줘 미친 패시만 입고 다닙는거니? park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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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어디보는지 잘 기억해보라고요? 뭐를 뭐가 뭐가 이거요? 우유깍 안치워져요 캔이 보는 TV를 켜야된다고? 아 뭔 소리야 그냥 죽여 아 거래야 빨리 끝나져 아 모르겠는데 아 아 도와주러 온 거라고요? 날 지금 죽여주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아기야 지금 지금 날 죽이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아 아 나 어깨에 다 몰 것 같아 얘 걸어다니나요? 얘 지금 다니고 있어? 아니야? 아닌가요? 안 다녀? 아니야 얘 없어 없는 거 맞아? 아 나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 나 기억이 안 나 아 지금 바라보는 곳 오른쪽 끝 가장 위 여기요 오른쪽 큰 진열대 여기 여기는요? 여긴 없나? 아 아 잠깐만 어지러워 잠깐만 아 거긴 안 봐요 그렇구나 아니 뭐 갑자기 퍼즐이야 그냥 죽이라고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죽여달라고 맨 미친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근데 애가 멈추는 위치가 참 애매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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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데? 여기? 아 반대쪽? 여기? 아 한가님 옆에 여기? 아 나 공략보고 하면 안 될까? 아 나 공략보고 하면 안 될까? 정략 나 진짜 보내줘 나를 내보내줘 나를 내보내줘 이거? 맨 오른쪽 아래 아니었어요? 아 여기에요? 잠깐만 다시 봐야겠다 진짜 뭔 퍼즐이야 공포게임에 뭔 공포게임에 퍼즐이야 아니 아니 잘 보이는 곳에서 티비를 쳐다봐줘 잘 보이는 곳에서 확대했어요 확대해도 모르겠어 여기 어어 이거 이거 다 내라고 하시는 것 처럼 보여 이거? 오른쪽 이거? 방구 끼지마 방구 끼지마 자 이거랑 아 저거 문 열려있는거 너무 거슬려 닫아 여기였죠? 여기죠? 여기? 여기 자 가운데가 문제인데 자 여기서 기억이 안나 여기라고 하셨나요? 맨 밑? 뒤돌으라고요? 여기? 어 어려워 아 나 봐도 모르겠지? 아니 CCTV 위치가 에바예요 어떻게 알고 하려는 거야 저희가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루이지의 모범 플레이를 보시겠습니까? 어? 여기다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마우스 어디갔어. 마우스가 안보여. 잠깐만. 하지마. 세번째 좀 봐줘요. 죄송합니다. 어 지나쳤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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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로 오나? 아 온다 온다. 세번째 또 봐야 되네. 죄송합니다. 여기 맞아? 저. 저쪽이 아니라. 이쪽 하. 어. 저거 아닌거. 저거 아닌거 같지. 아. 아. 아이씨. 앵글 그지같애. 이거 안 움직이자. 아. 아아. 아. Fill. 아. content gehabt. 아. 뭐야? 어딜 mikä는거야? 이상한 놈 아니야. 개바에요 진짜 그냥 죽이라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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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옆이라구요? 그 옆? 이거? 이거? 이거 맞는거 같은데? 아닌거? 몰라 일단 해 아 이게 개바야 진짜 잠깐만요 하아 아 그냥 나 죽은걸로 하고 이거 와 엔딩이다 와 죽었다 이렇게 아니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채팅 딜레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3D 게임이니까 막 뒤돌으라고 왼쪽 오른쪽 하면은 막 막 어 모르겠어 아 뒤로 돌으라고요? 일단 네 뒤로 돌았습니다 일단 뒤로 돌았어요 자 기다릴게요 맨 아래꺼 이거요?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이거요? 저거 맞아요? 이거 맞아? 그냥 죽은 걸로 치고 이건 이거 맞잖아요 그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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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이것도 까먹을라 그래 지금 약간 정신 나갔어 지금 타이레놀 먹었는데 슬슬 다시 두통이 오기 시작했어 나 이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여기였나요? 이건가?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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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어? cctv가 안봐줘요 cctv가 안봐줘요 cctv가 안봐줘요 cctv가 안봐줘요 와 이제 죽을 수 있다 기쁜 마음으로 죽으러 갑시다 나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지롱 하나도 안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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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열려... 안열려요! 어? 숨으라고? 어디 숨어요? 내가 숨을 때가 어딨어? 내가 숨을 때가 어딨어? . 아 쟤 배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렇죠. 나 왜 여기 있으신가 있어. 미쳤! 애를 밟으니까 울었대. 이건 또 뭐야? 뭐야 왜 또 돌아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죠? 이제 집에 보내줘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문 바닥에 문 바닥에 아니요?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냐고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버려! 버려 버려 도와줄게 키키 조금만 작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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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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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 나는야 나는야 케찹 될거야 나는야 춤을 출거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케찹 될거야 도내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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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izin 김 결국 토마토처럼 빨갛게 변한 아있네 별거 없는 게임이었다고요? 진짜 웃기지 마세요 저 어깨에 어깨가 결린 것 같아 자 이제 입으로 야금 병동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야깸이라면서요 안된다고 아니라고 그거 안할거야 아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웠다 진짜 자 2부 방송은 공포게임입니다 다들 착석 아 미친 게임 진짜 공포게임 다신 안하고 싶다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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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네님 생각보다 담력 좋네 다음에도 건보게임고 하 담력이 뭐가 좋아요 좋기는 스케줄이 쳐 놓으면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방금 뒤돌아본 방금 뒤돌아본 이 분은 가볍게 프레디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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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프레디야 뭐 프레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안해 안해 천호논 고마워요 아